하나님이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써주신 것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본 거 증거하는 자리여서 부담 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왔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과 내일 제가 두 타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화된 게 아니라서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또 어렵거나 의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선교사가 본 거 저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의 시간을 받으시면 복이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꼭 같이 당부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영의 눈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함께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전반부에는 저의 간증을 나누고요 제가 어떻게 천국을 보게 됐는지 좀 나누고 이 후반부에는 천국을 본 걸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대전의 용정 침례교회라는 지금은 만년동 교회를 단임하시는 복개자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고 24개월에는 급송환홍성 관절념을 알아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하고 또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 못하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8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도웁시다 캠페인을 통해서 심장수술을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심장병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죽을 것 같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시고 다리도 사실은 절단해야 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다리도 하나님 절단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막 생각하다가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거 나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로 서원했으니까 사실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모를 그럴 때인데 그 마음이 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가동하고 나갈 거라고 이렇게 썼는데 편지가 주일학교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희 엄마한테 달려가서 사모님 사모님 주영이가 선교사로 서원했던데 알고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깜짝 놀래서 저를 불러다가 너 선교사가 뭔 줄 알고 서원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엄마 나 선교사 뭔지 알아?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님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선교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위험하기도 하고 복숨을 내놔야 돼? 그랬더니 엄마 만약에 힘들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선교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나시린이라는 그 단어에 딱 꽂힌 거예요 나시린이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나시린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었잖아요 머리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나시린이 나도 나시린처럼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몇 가지 저의 삶을 규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내가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내 입으로 한 입으로 세상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학창시제를 보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장이 되었는데 그때 전교생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가 엄청 신나고 재미있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오늘 이 캠프파이어 피날레로 반대항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장들 다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쭉 세워서 반장들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 잘하면 오늘 야식 달려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반장부터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시대 최신 인기가요를 다들 부르는데 막 각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가 점점점 다가왔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결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번만 딱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건네 받고 아이들 앞에서 눈을 딱 감고 그냥 불렀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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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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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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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단임 선생님도 저를 한심하다고 쳐다보고 아이들은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반장이기 때문에 지시할 것도 많고 하는데 하나도 제 지지를 따르질 않고 학년이 거듭할수록 핍박이 심해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왕따를 당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제가 보냈지만 사실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버텼어요 나는 선교사 될 몸이니까 당연히 이런 시련 정도는 겪어야지 훈련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더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학폭이 이슈잖아요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저도 상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건데 사실 제가 청소년 집회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왕따 당했던 얘기를 하면 같이 내적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화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다 전소가 됐습니다 불이 나는 그 광경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불타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을 이렇게 일고신 교회를 어떻게 15분 만에 싹 다 전소시키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한테 삶을 맡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장래희망 쓰는 칸이 딱 보이는데 처음으로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장래희망을 쓰는 칸은 저는 언제든지 이름을 쓰든지 선교사 이렇게 썼거든요 항상 자신 있게 그런데 그때는 처음으로 장래희망 쓰는 칸에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자를 딱 빼버렸습니다 뭐가 되죠? 교사가 돼요 교사가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일반적이고 안전하고 장래도 괜찮고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희망은 교사로 정하고 교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창실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1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기도원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대 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이제 교대에 딱 잘 붙게 해달라고 금식 3일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3일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지혜를 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시다가 방원 통역 받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로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뛰어나가니까 선착순 3명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을 딱 했는데 제가 그 속에 속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3명 딱 자르시더니 다마어진 다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어 거기 여학생 너까지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이제 딱 4명이 줄을 딱 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방원을 시작했는데 유창한 방원과 통역도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은혜스러운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딱 이렇게 서서 방원을 해보라고 하길래 나 따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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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committee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방원이네 그러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딱 때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 가지고 그리로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런데 또 다시 제 머리를 딱 때리시더니 왜 선교사가 되시라고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 맞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왔거든요 목사님 딸인 제가 나가서 그러고 나왔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신정이었는데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이불을 탁 뒤집, 탁 꺼내 박차고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야 나 선교사 되게 싫어요 어쩌라고요 나 되게 싫은데 정말 선교사 되게 싫다고요 막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아 그러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 울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식 3일자니까 기진맥진해지잖아 그리고 나중에 기진맥진해서 누워있는데 성경책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성경책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죽어도 되기 싫으니까 하나님 저 놓아달라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가 정말 필요하시고 제가 진짜 선교사가 되길 원하시면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그런데 내가 딱 한 번 기회 드릴 테니까 한 번에 딱 폈을 때 하나님 말씀 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딱 한 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쫙 폈어요 어디가 펴졌을까요? 같이 한 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이 펴졌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찍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 이 말씀을 딱 이 말씀이 확대가 되고 천둥 같은 소리로 저한테 딱 다가오는데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더 슬픈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세상에 예레미야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제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라 저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했을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것을 받고 이제 빼도박도 할 수 없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이제 선교사로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서도 선교 훈련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고 또 어린이 사역 동아리에 들어가고 아주 열심히 선교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선교사의 소명을 가진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같이 2008년 4월에 저희가 태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갈 때는 뼈를 못 들이라 하고서는 저희가 태국에 가서 갈 때 컨테이너에 신혼살림을 다 싣고 그리고 6개월 된 큰아이를 안고 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태국에 이제 보금화를 위해서 태국의 보금화가 보금화율이 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을 위해서 온 평생을 바치리라 뼈를 못 들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태국에 갔는데 저희의 열심과 저희의 그런 열정보다 태국의 상황은 너무나 악했습니다 태국은 정말 너무 영적으로 어려운 곳이었고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가서 계속 이렇게 쉽지 않고 결국은 영육이 다 탈진되고 결국은 3년을 다 못 채우고 철수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4년이 한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교회 후원도 끊기고 재정 후원들이 이제 끊긴 상태였고 제가 둘째 임신 만사계 몸으로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몸풀과 아기를 낳았지만 아무도 저희를 환영하거나 돌봐주는 곳이 없었어요 둘째 아이는 또 저희가 이제 제가 임신한 그 기간에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힘들었더니 이게 태교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둘째가 태어나서 잠시도 이렇게 울지 않을 때가 없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아이가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남편은 계속 무기력증이 빠지고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아이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남편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고요 저는 아이들과 집에 남겨져서 카드비 독촉 협박 전화를 받으며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있었던 제가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의 영이 자꾸 저를 끌고 가는 게 느껴졌어요 매일 이렇게 길을 걸으면 달리는 차를 보면 자꾸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번에 쳐줬으면 좋겠다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번에 즉사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수소문해 보니 전라남도 나주에 뭐가 있죠? 성자성 기도원에 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자성 기도원의 박훈식 원장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동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박훈식 목사님이 우리 엄마가 하는 기도원에 와봐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제가 남편하고 도장을 찍으려고 남편을 찾으러 성자성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자성 기도원이 저는 그렇게 먼 데인지 몰랐어요 도착해 보니까 오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남편을 만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그때 간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원장님이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만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숙소 가서 자라고 숙소를 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누웠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그냥 막 눈물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교사 되기 싫었는데 하나님 선교사를 부르셔서 내가 선교사 준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태국에서 정말 열심히 태국어도 배우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제 이혼녀가 되고 애도 딸린 이혼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너무하세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제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밤새 그렇게 울다가 이제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앞에 앉아서 새벽 예배를 들이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는 맨 뒤에서 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맨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떼굴떼굴떼굴 막 굴르는 거예요 생선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가 뒤에서 내가 온 거 알고 쇼하나?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딱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영아 내가 네 남편을 만졌다 한 번만 용서해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번만 용서해줘라 한 번만 용서해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싫어요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이에요 딱 한 번만이에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남편이 이제 기도가 끝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기도 끝나고 내려오라고 제가 내려오니까 제가 2주 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성자상 기도원 오면 어떡했냐고 제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카드비 독촉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신 가듯이 아이 둘을 데리고 2012년 3월 1일 날 성자상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성자상 기도원에 온 가족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그때 성자상 기도원에 갈 때 저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산후 우울증에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해야 조금 아기를 돌볼 수 있을 만큼 힘들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건 정말 힘든데 기도원에 가면 바닥에 앉잖아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몸을 막 비틀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사모님 호리가 많이 아프네 일로 나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아주 희숙하듯이 지사님들이 이불을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 강단 앞에 그래서 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면서 이제 이불에 누웠죠 누웠더니 이제 원장님이 제 배에다 손을 딱 얹으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애기 귀신다가 애기 귀신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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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하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다음날 또 원장님이 사모님 나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눕혀놓고 쓰시더니 또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기도하시다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너 누구야? 너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제 입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귀신이라고 다섯 명이 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들 다섯 명 안에 있는 귀신이 제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들이 제 몸 안에 그 독을 다 넣어가지고 주사가 다 들어가서 이 몸 마디마디에 다 독을 넣었는데 그 독이 이제 다 들어가서 제가 좀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왜 이 사모를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제가 죽으면 남편은 자살하고 애들도 다 자살할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축살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다 됐는데 아깝다 왜 이 기도원에 와서 왜 이 기도원에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다 됐는데 다 됐는데 막 이러면서 한참을 그러더니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날부터 이 허리가 그렇게 아팠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기를 예전에는 애기를 업을 수가 없었거든요 애기를 업고 그 돌된 애기를 업고 이제 막 찬양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제 애기 업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몸이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춤을 추고 싶으니까 이제 막 애기를 업고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찬양 시간에 아 근데 춤을 추는데 자꾸 몸이 제 마음대로 안 옮기고 뭔가 진짜 이끌리는 느낌 성령님이 저를 막 이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사방으로 막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무대를 휩쓰면서 아 그러다가 갑자기 자꾸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몸이 자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는데 원장님이 사모님 입심 들어가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서 이제 나와보라고 그러시더니 저를 눕혀놓고 하나님 천국 문 열어주십시오 아 그러서 이제 원장님이 기도를 하니까 제가 정말 신기하게 그날부터 천국이 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시면 돼요 저는 봤지만 여러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최대한 자세하게 제가 제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할까 하고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했던 것들 녹음한 거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제가 했던 것들을 자세하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느끼시면서 들으시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천국에 입신할 때는 제 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뉠까요? 네 영혼 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욕은 누워서 원장님 거기 가면 원장님 제 옆에 바로 계시고 지사님 몇 분이 수제자가 계셨어요 그래서 수제자 그분들도 같이 봐요 저랑 동일하게 제가 딱 올라가면 이 수제자분들도 같이 보시고 원장님도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막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옆에 거 봐 옆에 거 봐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누워서 있지만 욕, 입만 움직여요 입으로 제가 지금 뭐가 보여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게끔 돼서 욕은 완전히 딱 뭐랄까 마비같이 이렇게 정지가 돼요 혼은 어떻게 될까요 혼도 저는 분리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천국에서 막 뭐가 보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 그러면 젖줘야 되는데 젖줄 시간인데 빨리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도 같이 공존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천국을 본 건 뭘로 보죠?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늘에 올라갈 때의 느낌은 매번 달랐어요 어떤 때는 연기처럼 제 몸이 연기가 돼서 확 올라가고 어떨 때는 빛이 쫙 내려와서 저를 감싸고 저를 휘감고 확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말이 천국에 있는 말이 저를 태워와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갈 때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소리로 알 수 있었어요 천국은 굉장히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나요 천국에는 정말 온갖 악기가 있거든요 악기가 스스로 연주를 해요 그런데 너무 그 음악소리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소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국의 소리가 들리고요 또 하나는 향기예요 천국에 딱 올라가면 이 음악소리와 향기가 아 여기 천국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향기가 너무 좋은 향기가 나요 이 뭐 꽃향기, 향수 냄새 뭐 이런 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룩한 향기가 나요 이 향기가 뭔지는 내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굉장히 밝아요 이 밝은 것이 뭐 이렇게 전구로 밝은 그런 게 아니고 금빛, 금빛, 황금에서 막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빛같이 빛이 엄청 엄청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환한 빛들이 온 그 천국을 다 뒤덮고 있고 온도는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요즘 봄빛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따뜻하면서도 그렇다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포근하고 그래서 그냥 천국에 딱 가면 그냥 몸이 사르르 높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려오기가 싫은 나라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좋아서 안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저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안 내려가겠다고 막 때렸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아기는 누가 보라고 빨리 내려와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천국은 정말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는 나라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라는 것을 알지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는 저의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 전에 어떤 모임에서 사모님들이 천국 가면 젊었을 때 모습으로 갈까 나는 젊었을 때 별로 안 예뻤는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몇 살 때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살까?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이 그러죠 30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예수님 나이 예수님 나이로 살 것 같다는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저는 아직 천국에 완전히 입성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모습으로 가긴 하는데 이 얼굴 이 모습으로 가긴 하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면 천사들이 저를 그 하늘에 있는 폭포수 같은 곳에 저를 데려가서 그 물로 저를 씻겨줘요 완전히 씻겨주는데 이 물이 이렇게 겉만 씻기는 게 아니고 이 몸까지 싹 씻겨가지고 완전히 정화를 시켜요 깨끗하게 그리고 이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막 빗어주는데 빗을 때마다 이 까만 머리카락이 다 없어지고 황금 머리카락이 싹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썹도 그렇고 손톱도 그렇고 다 황금 금빛으로 제 모든 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제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환하게 제 자체가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아주 하얗고 너무 눈부신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천사들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서 저를 다시 또 한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천국은 우주보다 넓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사실은 새로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선국은 가는 곳마다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 저번에 들었던 거 좀 다르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한 거 좀 다르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넓고 다양한 곳이니까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 지역, 나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곳에 한 곳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클레이라는 찰흙이 있어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또 이렇게 색깔이 아주 예쁜 파스텔톤의 그런 클레이라는 장난감 같은 게 있거든요 마치 딱 그거 같아요 그거 같은 걸로 집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너무너무 아기자기하면서 너무너무 예쁜데 그게 천국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보니까 우육광만한 크기도 있고 어떤 거는 조개 껍질 만한 크기도 있고 그런 건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집이 있지만 흙으로, 천국의 흙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저는 거기 가서 야, 집이 있네 집이 있어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성자상기도원에 이제 간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지만 천국에 집 없는 사람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많아요, 많아요 집이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조그만 집이어도 저는 어머, 집이 있어서 감사하네 이랬어요 그때 제가 막 이렇게 입신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도 저 집 있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없으면 엄청 창피하잖아요 김폴 목사님 그때 이후로 나 집 있나 확인해 주세요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천국에 집 짓는 게 쉽지 않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준 거 뭐 이런 게 다 천국에 재료로 쓰이지만 이게 온전히 영호로 드리지 않으면 이 천국에 집으로 지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흙으로 지어진 집이지만 그 집도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성에 도착하자 거기에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를 환영해 줬어요 너무 다들 예쁜 옷과 멋진 옷을 입은 모습들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주영아! 주영아!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 그래서 제가 어머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할머니를 팍 품에 안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알던 우리 할머니는 키도 되게 작으시고 이도 별로 없으시고 또 폐쌍 마르셨거든요 그리고 별로 볼품 없으신 할머니인데 거기 가서 내가 품에 안긴 분은 모델처럼 키가 크고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몸매도 너무 예쁘지 아니 진짜 전혀 다른 분이야 조금도 같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머리도 황금 머리 제가 할머니긴 해요 제가 확실히 알긴 할머니인데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지옥에 가도 똑같이 알아요 지옥을 가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옥은 사람들이 너무나 흉직하고 너무나 무섭은 무섭돌로 있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누구였는지 바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머니를 보고 그때 알았어요 와 천국은 정말 이 세상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완전히 다른 형체로 너무나 아름답게 새롭게 몸을 입혀주신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되실까요 여러분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아름다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상상하는 모습 그 이상으로 멋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좀 못난 것 또 몸이 불편한 것 이런 걸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 할머니처럼 멋진 모습으로 사실 걸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너무 예뻐요 할머니가 너무 예뻐요 계속 이렇게 제가 할머니를 향해서 그 말만 계속 반복하다가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지역에 갔더니 또 이제 그곳에도 어떤 분이 막 저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위에서 어떤 집 위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주영아 주영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려다 보니까 저의 고모인 거예요 고모도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아 그러더니 고모가 갑자기 팍 내려오더니 막 너무너무 반가우면서 주영아 주영아 내 집에 와봐 내 집에 뭐 나도 집 우리 집에 와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고모의 집으로 막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모의 집을 들어갔어요 세상에 들어갔더니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도를 끝들을 계속 방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더니 막 고모가 문을 열면서 여기 좀 봐라 여기 좀 봐라 하면서 막 방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세상에 방에 옷이 옷 옷 이런 옷이 있잖아요 옷이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옷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옷걸이로 이렇게 촘촘히 걸려있는 게 아니고 옷 한 번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신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에도 있고 저쪽 방에도 옷이 있고 저쪽 방에도 옷이 있고 계속 옷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모 어떻게 이렇게 옷이 많아요? 천국에 이렇게 옷이 많아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네 우리 고모가 살아계실 때 사모님이셨거든요 사모 합창단의 단원이셨어요 우리 고모가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찬양하시고 하여튼 우리 고모를 보면 항상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송으로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대요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천국에 옷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찬송도 여러분 영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내일 더 자세하게 영에 어떻게 담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찬송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옷을 만들어주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날 아주 크고 화려한 황금으로 지어진 집으로 천사가 저를 안내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 문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맞이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눈에 예수님인 걸 알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콕 안겼어요 예수님이 딸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서 오너라 이러면서 저를 콕 안아주시는데 그냥 너무 그 품이 따뜻하고 마치 구름을 안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예수님 예수님 와서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저희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그냥 그 품에 안긴 것만으로도 그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품에 안겨서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울었어요 예수님 손에 못 자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제가 막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한참을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저의 손을 붙잡고 이 집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그 집 안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자상기도원의 최양자 원장님이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성 주변이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연못을 막 선사들이 파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연못에 아주 많은 물고기들과 아름답게 지금 조성되고 있다고 우리 네 종이 와서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배도 타고 아주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이 굉장히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야 건너갈 수 있는 그 유럽형 그 상황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려와서 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건너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 성 문을 딱 지나가 들어가자마자 과일 향기가 막 났어요 그래서 복숭아 향기 나고 너무 싱그러운 과일 향기가 나길래 이렇게 보니까 그 정원에 과일 나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막 하면서 너무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너무 이렇게 과일이 많다고 너무 많다고만 해서 막 제가 너무 맛있겠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때 제가 막 이신 들어가서 그때 우리 원장님이 내가 과일을 좋아하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너무 원장님 좋으시겠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과일이 많아서 막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 막 좋아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거기에 또 꽃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피어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나주 가보셨지만 과일 그 배나무 엄청 많잖아요 원장님 그게 과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일 나무가 진짜 그 천국 원장님 그 집 주변에 엄청 많더라고요 꽃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보면서 너무 원장님 좋으시겠다 하면서 막 지나가는데 꽃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무들도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예수님이 꽃을 하나 딱 꺾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꽃이 저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너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천국을 천국의 꽃들은 다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딱 꺾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꽃이 죽지 않고 막 저를 보면서 방글방글 웃는 걸 보면서 저 너무너무 야 이렇게 살아있구나라는 걸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방이 다 금이었어요 사방이 다 금이고 천장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다 금인데 창문이 엄청 많았어요 천장에도 창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아름답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가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안에 원장님 집안에 가구가 너무너무너무 많은데 그 양탄저도 있고 커텐도 있고 벽에도 다 신기한 건 원장님의 세상에서 살던 모습을 천사들이 다 조각을 해놨어요 우리 이제 거기 유럽 같은 데 가면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선사들이 원장님의 살아라 하셨듯 그 모습을 양탄자로도 술을 하나하나 다 술을 놔서 양탄자에도 원장님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모습 커텐에도 그런 모습 천장에도 그런 모습 벽도 다 조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예수님이 원장님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원한 집에 다 새겨놓으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이렇게 이제 막 그 큰 응접실에 갔는데 아주아주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쇼파가 있는 거예요 쇼파가 구름에 황금빛 구름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앉고 싶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앉아봤어요 너무 너무 푹신하고 너무 따뜻하고 구름 위에 진짜 앉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하루 종일 누워있어도 허리가 안 아프겠네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원장님이 일어나 이제 그만 일어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원장님의 밥을 보면서 느낀 건 와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집에 이렇게 가구가 많지? 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구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을 갔는데 그 방에는 서재였어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쫙 다 책이 있는데 책이 너무너무 많고 각양 각종의 책들이 있는데 다 책들이 너무 크기도 다르고 또 재질도 다르고 너무 신기한 건 그 책을 열었을 때 향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래서 원장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책을 많고 볼 수 있게끔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재에도 쇼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책상은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눈이 나서 그 광채가 저절로 나서 전구가 따로 필요가 없는 그런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서재를 보면서 우리 원장님이 여기 앉아서 책을 보시고 그렇게 하실 때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방을 갔더니 보석이 가득한 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온갖 모든 액세서리가 다 있어요 귀걸이, 반지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가운데 멸류관이 보였어요 황금으로 만든 왕류관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그리고 옷의 보석으로 다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최양자라고 방언으로 이름이 써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높아서 이걸 원장님이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새털처럼 가볍고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 어떻게 이게 무겁지가 않지? 그리고 이제 보석, 목걸이 이런 것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은 좋겠다 원장님은 좋겠다 내가 이제 속으로 부러워하니까 원장 예수님이 주영아 갖고 싶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너도 땅에서 준비해라 준비한 자만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방에 가니까 드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옷들이 아름다운 옷들이 여러 가지 색깔, 스타일 너무나 많은 옷들이 있고 그 옷들도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보석이 달리면 무겁지 않을까? 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엄청 무거웠거든요 근데 무겁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무겁지 않더라고요 어떤 옷은 다이아몬드로 완전 우리는 실로 이 옷을 짜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옷을 짰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원장님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서 원장님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방에 갔는데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막 생각했는데 갑자기 스크린처럼 되더니 사방이 영화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원장님이 설교하실 때 원장님의 삶을 얘기하실 때 사실 잘 안 믿었어요 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주로 하셨냐면 사랑하라고 그런데 본인은 남편이 이랬는데 남편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원장님 삶이 섬에서 나셨잖아요 섬에서 시집 오셔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구박을 하시고 남편 박지사님이 외도를 하시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자게 하고 그리고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때리고 세간사리를 다 부셔가지고 라면 박스에다가 옷을 넣고 그렇게 사셨고 노름을 하도 하셔가지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맨날 먹을 것까지 다 쓸어가게 하시고 원장님이 친란매 키우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워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눈을 흘긴 적도 없고 입을 삐죽거린 적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 안 할 수 있어? 원장님 저거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남편을 미워 안 할 수 있지? 그거는 원장님 지금 거짓말하시는 것 같다 뻥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스크린이 내려와서 영상이 딱 보여지는데 어떤 장면이 펴졌냐면 원장님이 첫 딸을 낳으시는 장면이 보였어요 출산을 하시는데 원장님 혼자서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시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기를 낳고 밖에 나가서 물을 끓여오시려고 아기를 씻기려고 물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그 흙집에 있던 쥐들이 내려와서 갓 태어난 아기를 여기 머리고 손이고 얼굴이고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방에 들어갔더니 쥐가 다 몰려와서 아기 뜯어먹는 걸 보시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아기가 결국 이틀 만에 죽는 장면을 반환이 보여주시는데 원장님이 아기를 안고 막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그 이후에 원장님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까뜩하게 하시고 남편에게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로 미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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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장님 진짜네 진짜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정말 사랑으로 사셨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원장님한테도 잘못했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장님을 그렇게 강하게 쓰시고 예뻐하시고 상급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저의 집을 또 보여주시겠다고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뻤죠 제가 집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동네에 들어가니까 집이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빌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4층짜리였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여기가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집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뛰어가지고 이제 방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방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제가 실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얀 벽밖에 없고 빈 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네요 예수님 아무것도 없네요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실망해서 막 울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영아 슬프니? 실망했니? 괜찮아 걱정하지마 넌 아직 기회가 있잖니 넌 아직 천국에 올라온 게 아니잖니 가서 천국에 네가 준비하면 돼 천국을 준비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나 여기 지금 완전히 온 거 아니지? 어 너무 다행이다 어 너무 다행이다 아 나도 다시 내려갈 수 있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때 죽지 않았던 곳에 여러분 여러분 집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천국에 오기 전까지 잘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귀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삶을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기회로 소중하게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좀 마무리할게 네 천국을 침로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로가 뭐죠? 네 침략해서 빼앗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뜻이래요 근데 이 구절을 놓고 해석이 좀 다양한데 제가 천국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서 받은 것은 뭐냐면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모르세요? 같이 할까요?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천국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아멘 네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만 믿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 믿고 이제 준비해야 돼요 네 이게 이거를 모르시면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돼 내가 마음대로 다 살면 돼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최양자 원장님 집을 제가 봤잖아요 원장님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원장님 3주기가 되는데 제가 원장님 생각할 때마다 원장님 집을 봤잖아요 원장님 그 쇼파에서 지금 얼마나 편하게 지내실까 원장님 그 예쁜 옷 입고 얼마나 잘 지내실까 그런 생각하면 아 저도 잘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로하는 것은 천국을 잘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준비해서 가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예비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집을 지을 재료를 하나님께 올려야 예수님이 그 재료로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침로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회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는 이라 아멘 천국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의 것이 되어서 상급을 받는 나라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신다면 어떨까요? 잘 준비되셨나요? 저는 저의 집을 보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지금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집을 지을 재료를 많이 올려드리세요 내일은 천국을 침로하는 쉬운 방법 어떤 쉬운 방법일지 내일 제가 더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는 천국을 보고 이 찬양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면 이 찬양을 천국 문 앞에서 부르고 싶었어요 찬양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이 삶이 끝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나의 집 예비하신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대극을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역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이 세상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구속한 주만 보인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이것이 나의 찬송이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내게 기회를 주셨군요 오늘도 옷 한 벌 오늘도 각오 하나 더 오늘도 내게 입을 내가 천국에서 노릴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군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삶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삶에 살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렸나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았다면 우린 천국에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을 천국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흐물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날만하나만 살게 된 곳을 아버지 예수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을 바울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전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멸류관을 헛기기까지 달려가고 달려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쁜 발자취를 밟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악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이 시간에 해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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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게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죽을 사랑하라고 주님 선죽을 사랑으로 주님 선죽을 사랑으로 주님 선죽을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상에 부들어 주시옵소서 날라와 칼랄라와 칼랄라 샤랄라와 칼랄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흔삼을 선나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버지의 별류가들 어깨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나 이기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만져주옵소서 더 깊이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만져주옵소서 더 깊이 만지 더 사모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만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만져주옵소서 심령을 만져주옵소서 주여 더 깊이 깊이 만져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천국에 갈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았다 사모하는 자에겐 다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영의 것을 사모하시면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신다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1분만 우리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탐사 tree 하나님의 음성榴 베ір 됐습니다 하나님 your 수정 하나님 Теперь 우리는 사모하는 저녁 kommun상을 Santos 하나님 뵙р 곳에 영감을 outcomes 하나님 Moving on 1948 하나님 под잠 traditionally 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누게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천국 많은 자들이 가게 하게 준비하게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천국 누리며 살 수 있게 우리가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스스로도 잘 준비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